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국제결혼을 방해하고 싶어 하는지 확실한 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를 악물고 국제결혼을 맡고 싶은 여성들의 고군분투 보고 가시죠. 모로코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커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혼하는 프로그램 관계자 작가들이 자꾸 연락이 온다. 인스타나 이메일로 tv 프로에 참가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는데 부부 인터뷰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물어보는 작가들이 많다. 저희 모로코 코리안 국제커플이 방송에 나오면 이슈가 되고 본인들 프로그램 홍보가 되니까 이혼과 관련된 주제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국제결혼 부부의 흠을 보여주길 바라는 출연 제의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부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국제결혼 커플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여자 작가들이 한두 명인지 아시나요? 수많은 국제커플들은 일관된 증언으로 한국 방송 작가들이 이런 출연 제의를 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국제커플이 싸우는 것을 원하는 듯한 많은 tv 프로그램의 작가분들 늘 이메일을 주셔서 출연 요청들을 해주곤 하신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 작가들은 국제결혼 부부의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같다. 저는 그런 제의가 올 때마다 출연 거부를 합니다. 아무리 그 프로그램이 유명한 프로라고 해도 말이죠. 사전질문도 늘 서로 간에 쌓이는 앙금이 있지 않는가. 시어머니 남편과 문화 충돌이 있고 양육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곤 하죠. 방송 극작가 한국 여자들 중에 fm이 많다더니 그게 사실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방송 작가들이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했는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수많은 대중들에게 국제결혼의 밝은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려 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라인드의 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국결을 혐오하는 이유 분석.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그렇게까지 욕하고 선동하는 이유는 뻔하다. 근본적인 심리는 본인들의 연애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다. 옛날 퐁퐁 세대처럼 데이트 비용부터 결혼까지 다 지불하고 본인들 노후까지 먹여살라주길 바라는데 FM 강점기 시대에 남자들이 공정거래 원하니까 기싸움하는 거다. 마치 유튜브 뮤직이나 트위치 같은 외국 기업 말려죽여서 창렬인 국산 이용하게 하려는 것과 비슷한 거지. 국결이 더럽다고 헛소리하는데 국결 성공한 부부가 출산을 해주면 나라에 기여해줬다고 감사해야 하는 거다. 군 미필무자녀 한국 여자들아. 이런 여자들은 병역세라도 강제징수하는 게 초저출산 FM 강점기 국가에서 필요한 처방이 아닐까.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남성의 모습. 여러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방송계를 꽉 잡고 있는 건 한국 여자들입니다. 실제로 남성을 위한 라디오를 표방하던 배성재의 텐 라디오에서 작가는 여성시대 하는 걸 들키게 되었고 또한 막내 작가가 한서희를 팔로우한 게 밝혀지기도 했죠. 참고로 한서희는 자칭 FM이라 말하면서 해와역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던 한국 여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에 대마를 해서 실형을 받은 한국 여자이죠. 이런 여자를 팔로우하고 여성시대를 하는 게 한국 여자 작가라는 사실. 그녀들이 만드는 공중파 프로그램의 성향은 말 안 해도 알겠죠? 국제 결혼을 이악 물고 까내리려 하는 세력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본인들 상향혼 설거지혼 못할까 걱정되는 여자들이나 국제 결혼 반대하는 게 팩트 도태될까 봐 무서운 한국 여자들이면 개쵸.